메일은 쓰지 말라고 하죠 가급적이면 한메일이나 한메일 지메일 쓰지 마시라고 되어있는데 네이버 메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한메일 같은 경우가 조금 옛날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네이버 메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서브 계정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될 것 같구요 받을 메일 주소 아니 제목 주소와 제목 제목 그냥 뭐 원하는 형태대로 입력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폰메일이 발송 후 폰메일이 발송한 다음에 사이트로 연결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선택한 건데 요거는 뭐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고 상관없구요 타겟이라고 되어있죠 타겟은 어 파렌츠 파렌츠는 내 자신의 페이지가 바뀌는 거구요 블링크는 새 창으로 뜨는 거에요 예 셀프하고 탑은 요거는 뭐 위로 아래로 그거 설정하는 건데 요거는 큰 의미가 없구요 블링크하고 파렌츠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파렌츠는 보통 링크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에요 그냥 내 페이지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창으로 뜨거나 그거에요 예 그거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대부분의 블링크 새 창으로 뜨는 게 좋구요 그 다음에 항목 설정하는 게 여기 있어요 예 여기서 여기서 체크를 하면은 떠요 근데 그 항목이 이름은 알아야겠죠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 주소를 보내주겠죠 생년월일 이거 알 필요 없죠 예 생년월일 뭐 요즘 민감하니까 요거 체크를 하게 되면은 출력이 되고 체크를 다시 예 예를 갖다가 출력 안하면 체크 안하면은 안 뜨겠죠 그 다음에 연락처 회사 핸드폰 정도는 필요하겠죠 뭐 필요하면은 출력에다 체크하시면 되고 이메일 주소 필요하면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옆에다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뭐 이미 대로 내가 수정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항목을 예 내가 추가적으로 써야될 거 필요하겠죠 업종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제 티셔츠를 하다보니까 사이즈가 필요해 그래서 사이즈도 몇 개가 있는지 예 기본적으로 어 얘네들 형태가 라디오박스가 있고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를 예 라디오박스 그 다음에 여러 개 선택하는 거 예 내가 뭐 여러 개 선택하는 거는 체크박스로 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 있죠 당신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했을 때 그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라디오박스를 선택하고 여기도 보면은 라디오박스는 동그란 거잖아요 그죠 하면은 출력할 거냐 안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죠 근데 체크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체크는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고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티셔츠 종류 색상 문구 그래서 텍스트 텍스트를 입력할 거냐 체크박스는 뭐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리스트박스 형식을 선택하는데 텍스트 텍스트는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글자를 입력할 수 있고 라디오 버튼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쓰는 거고 체크박스는 여러 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 개 중복해서 리스트박스는 그 리스트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위에 텍스트 박스는 텍스트는 한 줄만 쓸 수가 있어요 한 줄만 쓸 수가 있고 리스트는 요거는 이제 여러 줄로 해가지고 쓸 수 있고 텍스트 아래에는 넓은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크박스 쓸 거냐 아니면은 텍스트 쓸 거냐 라디오 박스 쓸 거냐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가 항목을 다섯 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일곱 개 필요해 그럼 여기다 칠 입력하시면 돼요 칠 입력하고 빈 공간 클릭하면은 바뀌어요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두 개가 더 추가돼요 예 아까 다섯 개 했는데 일곱 개로 했죠 아니 일곱 개까지 필요하겠다 다섯 개만 하자 그리고 다섯 개 입력하고 빈 공간 클릭하면은 다시 다섯 개로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항목을 추가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 항목 세부 항목에서도 보면은 어 나는 체크박스가 아홉 개 필요해 라디오 박스가 두 개 필요해 그리고 글 쓰는 거 몇 개 필요해 이렇게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입력할 수 있죠 뭐 체크박스 뭐 40개 까지 입력할 수 있네 예 40개 그 다음에 뭐 라디오 박스는 몇 개까지 가능하지 라디오 박스 한번 볼까요 라디오 버튼을 라디오 버튼을 갖다가 선택했을 때 라디오 버튼도 여러 개 입력할 수가 있네요 40개 까지 선택할 수 있네요 예 40개 중에 라디오 버튼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체크박스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유념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추가 추가 해 가시면서 만든 다음에 다 됐으면은 저장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장해서 저장이 됐으면은 디자인을 설정해야 되는데 항목이 설정이 저장 됐습니다 디자인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게 되면은 네 여기서요 홈페이지 타이틀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폭 예 포메 상단 뭐 이런 것들 뭐 간단하게 뭐 왼쪽 정렬을 할 건지 가운데 정렬 할 건지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은 뭘로 할 건지 그렇게 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얘도 저장 예 하고 확인 누르면은 뭐 다시 올 텐데 여기서 제가 저장을 누르고요 취소해 볼게요 어 그게 안 나오네 이미지 등록하는 게 이미지 등록하기 거기 있나 보다 잠깐만요 다시 폰메일 이게 관리로 가셔가지고 그 타이틀 이미지 타이틀에서 이미지 등록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링크 걸어주고 항목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저장 그냥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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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폰맵 일반형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은 요 위에 여기다가 디자인을 해갖고 올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안 보이네 거기 어디 있을 텐데 폰맵 일반형에서 관리에서 타이틀 업로드 하는 게 있거든요 타이틀 업로드 하는 게 sms 알림 기능 이동 안 하고 저장하고 디자인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었네 폰맵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죠 타이틀에서 이거는 입력하는 거고 직접 입력이 아니라 이미지 업로드라고 되어 있죠 이미지 업로드 선택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디자인 한 걸 갖다가 업로드 하면은 그 위에 이미지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가로는 650 세로 100px로 작업해서 이미지 업로드 하시게 되면은 이미지로 디자인한 것들을 작업해서 타이틀을 올릴 수가 있겠어요 대략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있는 거 클릭 클릭해서 몇 번 해보다 하시면은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Carrie